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청과 손잡고 한중해상특송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수 우편사업단장과 중국 우정청 산하의 팡지펑 사장은 지난 5월 21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중해상특송서비스는 인천항과 웨이하이항으로 가는 페리선과 고속화물선을 활용한 서비스로 기존의 국제특급 우편보다는 하루 정도 느리지만 가격은 50% 이상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1kg짜리 상품을 중국으로 보낼 경우 국제특급 우편은 18,800원이지만 한중해상특송서비스는 7,500원만 소요됩니다. 김병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저렴한 한중해상특송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중국 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